오레가노 오레가노 여러분 안녕하세요, 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벌집 꿀이랑 식용알로에를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구매한 알로에 중에서 정말 커요 엄청 크죠? 제 몸통 맛에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봐요 진짜 크다 음 엄청 쓰다 그때 먹어볼까 너무 맛있었죠? 정말 맛있다 굿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져요 중독독독독독독독독 주말은 새우 이거 원래 이렇게 쓴가요? 김치만두 껍질 벗겨왔어요 그 전에 알로에 보다 확실히 두꺼워서 그런지 껍질이 너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퍼먹으려고 숟가락 꺼지요 먹어볼게요 저는 퍼먹는 퍼먹기 조금씩 먹기 좋더라구 너무 잘 먹었어요 금방 삶은 퍼먹기 너무 맛있어 알로에 제가 알로에 먹을때마다 항상 느끼는건데 맛은 아무맛도 안나요 식감으로 먹는거같은데 볼때마다 콧물같아 다시한번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 막듣지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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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고소 소스 소스 되살아 calculated 탱탱 핫도그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좀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면을 먹다가 정말 맛있어 쭈쭈쭈 한 번만 더 먹을거야 그냥 먹다니 조금 더 맛있다 맛있어 치즈 프로젝트 치즈 먹기 좋고 편해요 랩을 먹어야지 zamont도 즐길 수 있었어요 뚝뚝뚝뚝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고 그건 너무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여기서 먹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덥뿝 덕떼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